오늘 보여드릴 매물은 부평구 상곡동이 있는 매물로 OO 자금으로 중기청 100% OO 자금으로 안심전세 90% 진행 가능합니다 오늘 보여드릴 매물은 부평구 상곡동이 있는 매물로 7호선 상공역까지 도보 약 7분 정도 소요되는 초역세권 매물입니다 1층 필로티 주차장을 갖고 있는 다세대 주택으로 4천만원의 자금으로 중기청 100% 1,400만원의 자금으로 안심전세 90% 진행 가능합니다 거실과 주방 겸용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직사각형 구조의 공간을 최대한 활용하고자 싱크대를 기억자로 변형시켜 공간 활용도를 높였습니다 더하여 오른편에 팬트리가 있어 알찬 구조로 볼 수 있습니다 총 2개의 방은 거실과 동일한 벽지와 강마로를 시공하여 깔끔하고 무난함에 강조를 두었습니다 가장 큰 장점으로는 각 방에 베란다가 모두 붙어 있습니다 안방의 베란다는 세탁실, 작은 방의 베란다는 다용도실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더하여 안방은 서양을 바라보고 있어서 일몰 시간대의 채광과 일조량이 훌륭해 집안 전체를 밝혀주는 좋은 매물입니다 베란다의 큰 장점으로는 2개의 베란다 모두 냉, 온수, 수도꼭지가 있습니다 세탁실, 다용도실로 니제에 맞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벽걸이 서랍장, 벽면 사각거울, 세라믹 변기 및 세면대, 벽걸이 샤워기 환기구의 한계점을 보완하고자 새롭게 맞춤 제작한 쪽 창문까지 곰팡이 및 물고임은 걱정 안하셔도 됩니다 이렇게 삼국동에 있는 매물을 보여드렸는데요 다음번 영상에서는 보다 더 좋은 매물과 보다 더 좋은 정보로 여러분들께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, 알람설정까지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,ощ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